안녕하세요. 저는 강량에 사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종홍입니다. 가게를 시작한 계기는 생활이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자식들에게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장점은 우리 가게 식재료는 직접 지은 살과 채소를 쓰고 생선은 매일같이 시장을 찾아 신선한 것만 골라 정성들여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철칙은 우리 가족 특히 자식들과 손자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석껏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게를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